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일 간 격차가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그런 간격이 존재합니다 먼저 객관적이기 때문에 개인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개인적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어떻게 접하게 됐고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1960년대 경남 통영 제 고향입니다마는 그 통영의 기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당시 통영은 주로 장어를 잡아서 활어 살아있는 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활어슨이랍니다 배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닷물이 오고 갈 수가 있죠 돌아오는 길에 빈배로 돌아오지 않고 주로 밀수품을 많이 싣고 왔습니다 재봉틀이라든지 우산, 화장품, 파라솔, 학용품, 라디오 당시에 한일간의 제조품의 기술 수준은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그렇게 하면 바로 품질 그리고 성능 이런 면에서 압도적인 의회였습니다 1960년대 국산품 장려운동을 펼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5대 4의 약 가운데 밀수가 첫 번째였습니다 밀수, 도박, 마약, 탈세, 폭력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이 밀수였습니다 정부는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수단속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남해안 일대에서는 조직적인 해상 밀수가 범람했습니다 특공대 밀수라고 불리는데 소형 목선에다가 탱크 엔진을 설치해가지고 시속 한 5, 60km 정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간 감시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했습니다 일제 자전거 부품 밀수도 굉장히 성향인 당시에 한국은 자전거를 만들 수 있었지만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일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자전거 산업이 1912년부터 1926년 일본의 다이시오 시대에 국산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이 1952년 3월 달에 삼천리 자전거가 국산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1965년도에 2만 5천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 한 30년에 40년 정도의 그런 격차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일본의 기상예보 수준입니다 수산업을 했던 아버지는 항상 잡은 고기를 건조시키는 자연건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폭우가 예상 없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일본 기상예보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기상예보가 틀려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일본의 기상예보는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안 같은 경우는 조금 방향만 잘 설정하게 되면 일본 방송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방송 기상예보를 듣고 비가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했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손합니다 구석구석 한일 간의 격차는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예능 PD들이 대부분 부산을 데려와서 일본 방송을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제가 30대 갓 넘어섰을 때 1990년대 아주 초반에 나고야 대학교에 머물면서 연구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의 구석구석을 많이 둘러볼 기회가 생겼는데 주말 되면 항상 계획을 세워서 일본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나고야 근교의 메이지무라, 메이지촌이라고 불리죠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은 수십 년이 흘렸지만 제 기억의 한 칸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지무라는 1868년부터 1912년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60여 개의 건축물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건축물들을 모아둔 일종의 민속촌입니다 100만 평방미터의 넓은 구렁지에 호수와 건축물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야외 박물관이죠 중간중간에 메이지시대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근대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그런 설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상품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소가 하나입니다 젊은 날 저는 그곳을 한참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관람이 끝날 시간까지 다니면서 일본이 참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것을 일찍부터 벤치마킹해서 일본에 맞는 산업화를 정말 착실히 진행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산업화가 메이지시대인 1868년 무렵부터 시작됐으면 한국의 산업화가 1962년으로 보면 두 나라 사이 산업화 역사는 94년 90년이 넘을 정도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재 산업 자체가 한국의 무역 보복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그와 같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다른 소재 산업에서도 한일 사이에 이런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산업화 역사의 길이만큼 간격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본의 성곽축조술입니다 1990년대 젊은 나이에 일본에 머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성곽축조, 일본의 성들입니다 당시에 저는 대망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치 머무르고 있던 장소가 나고야기 때문에 나고야 주변에는 일본 전국시대 15세기 말부터 한 100년 정도 동안에 일본 전국시대의 3인방으로 불리는 오다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아스의 출세의 성뿐만 아니고 격전지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전지를 또 많이 둘러봤습니다 자연의 일본 성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선의 성곽, 조선의 성이 자연지행을 잘 이용했다면 일본의 성곽은 인공구조물에 가깝죠 해자를 만들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해하기, 천수곽이라든지 석벽덕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목재와 석재를 잘 사용해서 아주 대단한 위용을 가시하는 일본의 성을 보면서 수학 수준이 상당히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학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그 같은 성곽구조물을 축조하기 힘들죠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래전에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은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대학원생들과 일본의 고대 중세시대의 수학에 관한 부분을 대화를 나눴던 모임입니다 그분의 어떤 자연 작은 모임에서 저희들에게 일본의 수학 수준이 벌써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수십 년 지난 지금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일본의 그런 성들을 한 1천 개 넘는 것을 전부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주요 오사카성이라든지 이런 주요 성들을 둘러보면서 갖게 된 그런 생각이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1940년대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기술이란 것이 점프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기술은 축적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공업기술을 떠올릴 때면 저는 일본의 항공모함 신조에 관해서 읽었던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을 모았던 해가 1922년입니다 그 항공모함의 이름은 호쇼라는 항공모함입니다 길이가 한 170m 정도고 승무원만 하더라도 한 55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항공모함의 핵심은 항공모함의 댁을 건설한 그런 경조기술이었는데 그것도 일본인들은 참 영국 기술을 아주 잘 도입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가장 항공기에서 항공모함에서 고난도 기술은 항공모함 착함 기술이죠 비행기가 오르고 내린 건 또 그 기술도 1923년이 되면 영국 고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2년과 1923년도에 항공모함을 신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착함 기술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벌써 일본이 가졌던 것이죠 그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곳이 최근에 이제 대일 개인천국권 문제로 화제가 됐던 미쓰비시 조선소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도에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1940년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외관으로 보면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한일관에는 그만큼 축적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 일본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신간을 저는 참 많이 읽는 편인데 주로 일본의 경제 경영수도 제가 읽는 신간 목록 가운데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 경영수 가운데 기업인들에 의해 쓰여진 자전적인 이야기를 즐겨 읽는 편입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자신의 기업 경영을 해온 것을 자신의 시각이나 자신의 주각에 맞춰서 자신의 기업 경영의 원리, 원칙, 철학, 성공 사례를 아주 얇은 책으로 잘 펴냅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뭘 느끼는가 하니까 현재 일본이 장기 불황을 또 겪었고 그 이후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겪지만 참으로 탄탄한 나라구나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하더라도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자기 소신과 주관과 철학을 분명히 세워서 기업을 반석 위에 올리는 그런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나라가 정말 기초가 기반이 탄탄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성장을 통해서 외관상으로는 많은 부분을 일본을 가까이 다가섰지만 그래서 아직도 한국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주 멀고 험하고 이번에 불거져 나온 일본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해해야 하고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몸가짐을 신중해서 슬기롭게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책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삶의 진실에 관한 그런 지혜를 하나씩 깨우쳐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하고 한 기업에게도 해당하지만 한 사회나 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낮추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간의 갈등, 분쟁, 오해 이런 부분들도 좀 넓은 마음으로 슬기롭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경책을 쓰거나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Frankfurter